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상규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용보 민사 가압류와 가등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65-3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 회복등기이고 가등기 말소된 건데 회복해달라고 하니까 원고가 가등기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피고는 경매에 의해서 경력받은 사람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결국은 경락이 이긴 사건이죠. 말소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하고 가등기 사이에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처분이 있었고 가압류가 있었고 가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가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용해가지고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말소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이 가압류와 가등기 앞서 있었고 가처분에 의해서 본등기가 됐기 때문에 앞에 가압류, 가등기가 모두 말소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가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용한 것도 무효예요. 그래서 둘 다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압류와 가등기가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근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을 그리한 본등기가 됐고 본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가압류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상태에서 피고가 다시 근저당에 의한 경락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 중에 본등기, 본등기가 무효기니까 왜 무효냐면 가처분이 무효니까 취소되니까 본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본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는 남아있고 가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의 경매 이것도 무효다. 따라서 가등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경매가 됐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경매가 됐으면 가등기는 원칙상으로 경매에 말소가 안 되고 그대로 따박아야 됩니다. 근저당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라면 그건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가등기에 후순이 근저당권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전속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뒤에 근저당권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실행돼서 실행돼서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그리 남아있다. 그런데 가등기에 앞선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 흐드당 등기로 실행으로 말소가 된다. 가압류가. 가압류가 말소되고 가압류에 의해서 가등기도 말소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보다 뒤에 있는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가등기는 살아있지만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다면 가등기는 말소되기 때문에 가압류 뒤에 있는 가등기도 같이 말소된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근저당권 실행이 돼서 원래는 남아있어야 되지만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등기도 말소될 운명이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정리할 건 이겁니다. 가처분은 등기로 유용을 했다고 하면 그 유용에 의해서 가압류가 가등기에 말소된 거는 무효고가 되니까 회복되는 게 맞다. 그러나 훨씬 뒤에 있는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라면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가압류가 말소되고 가압류가 말소된 것과 동시에 가등기 가압류 뒤에 있는 가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등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소되는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이런 거 반드시 선후가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비싼 사례로 채권 양도의 통지라든지 그다음에 가압류의 보다 순서, 일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그 일자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혹은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반드시 이 날짜를 다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어느 날짜를 기재를 하는지, 통지 날짜인지, 양도 날짜인지, 가처분 결정 날짜인지, 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통지 날짜인지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서 이 선후 순서를 반드시 바로 잡고 그 순서에 따라서 회복되는 등기에, 말소되는 등기에 그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중에 일부가 무효가 되면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건 죽는지 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거기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되는 판례니까 이거 그런 가압료나 가등기에 선후관계 파악을 할 때 볼 때 이 판례가 유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